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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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차는 거 아니야? 원래 안 차죠. 세팅 어디다 하지? 여기다 할까? 여기다 놓고 이렇게 걸쳐 앉아. 짱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네. 근데 과일이... 그림 안 본데? 야, 먹어. 무조건. 1인당 4개씩 무조건 먹어야 돼. 와... 과일이 이쁘만 샀어? 이게 패션 프루치였나?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왜 이렇게 늦게 와? 아, 나 못 찾아가지고. 형, 이거 사과 알... 봤지? 짱 좀 했습니다. 아... 적군님 나와주세요. 우리의 추적. 저희 준비 다 됐어요. 디저트 먹으려고요. 뭘 또 드신다고요? 안 적어요? 망고랑 사과랑 알겠어요. 저희 세팅해서 금방 갈게요. 멤버들이 다 피님 적군으로 알고 있어요. 빨리 세팅해서 갈게요. 알겠습니다. 적군의 수장을 만날 것 같습니다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빨래할 때 세탁기 안에 있는 거는 두껍다. 오, 진짜 단면 자르니까 별 되는 거 봐. 오, 별. 야, 나 별이잖아. 뭔가 시큼하나? 맛이 궁금해, 진짜.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뭐... 어휴, máquina. 아휴, 수어. 어휴, 잠깐만. 그렇게 싫어? 아휴, 떨어. 아, 못 먹어. 아휴, 어윤어. 도사사 나올까 모르겠네, 여기에. 그게 점순 엉터리 같아. 왜 부르는 거야, 도대체? 근데 못 먹는데... 아니 다른 팀은 잘 먹는 거 보니까 우린 못 먹는 거 보여주라고 못 먹는 것도 가끔 보셔야죠 너무 떨보여 재진이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앉은 자리에서 사과 20개 그냥 먹는다고 사과 한 개가 도장 반 개래 저 사과 한 박스 먹고 싶어요 지금 사과도 3개 못 먹고 싶으니까요 아니 사과서 오늘 따로 좀 뻑뻑하면 다 뻑뻑해지는 줄 알아 그냥 CG 넣어주세요 허풍 쐬고 못 먹는 놈이라고 엉터리 엉터리 놈이라고 순 엉터리 순 엉터리 순 엉터리 몇 개 먹은 거야 그러면? 6개 2장 하나 2장 하나 받아냈다 2장 하나 어디야? 그렇지 뭐뭐 드셨는데 2장은 하나 받는다고요? 아니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뭐 드셨는데 사과 3개 왕고 2개 왕고 2개 별 사과 하나 총 6개 먹었어요 맞지 않아요? 도장 하나를 받고 치우고 자자 아... 의미 있는 도장이다 진짜 주무시고 계세요 뭐 떠오르면 40개월 생일까요? 맥주 한잔 하니라 독불맥주 왜 이렇게 못 먹을 거면 깨우지 마요 그냥 저희 코치 몇 개만 놔두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 먹고 있어요 자다 일어나서 먹고 시간도 뚱뚱이 먹을게요 진짜 쉽지 않나 취향의 발견 좋음 까지 scripture 옮기 닮의 그리와